아 감사합니다 내일 백신을 맞고 이틀을 쉬기 때문에 뭐 일사라도 상황이 오면 나갈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고 내려와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저도 모르게 이제 긴장이 좀 풀려 가지고 조금 위기가 오긴 했는데 다시 다 잡아갖고 잘 던져진 것 같습니다 조금 숨이 차부여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한 템포 쉬워주고 싶어서 올라오셨다고 사실 옛날에 이제 중간 투수로도 많이 던졌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랑 똑같이 그냥 1이닝 던진다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던지고 있어요 팀 분위기는 뭐 연패 여섰을 때도 좋았었고 지금도 너무 좋죠 뭐 그냥 저희 팀 분위기는 항상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아니요 제가 지금 원래 원조 독버섯이었던 승호랑 룸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누가 더 센지 지금 혹시 어떻게 할지 아 아 아 감사합니다.